인준이 보카 이예오입니다 이예오에서 뭐 어떤 내용이 나오나요? 에헤이 뒷면 안했습니다 항상 뒷면 보세요 자 그래서 등장하게 될 것들 단어 먼저 살펴봅니다 시작해볼까요? 마이 스틱 스틱 전문자 이 랩 랩 랩 랩 럿 럿 랩 꽃 플라워 플라워 에프 엘 오 럿 이랩 버드 벌드 빌 아이임 굿 이즈 이즈도 있고 엠도 있고 R도 있는 B동사죠 이 책엔 주로 Ease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암만 길어봤자 뭐로 바꿀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Ease Ease로 바꿀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Ease Ease Ch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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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그래서 얘가 A 소리 된거에요 A A A O 중에 얘가 취 됐구요 IR은 A A A BIRD 할 때도 여기에 A A A BIRD 계속해서 H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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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ST N E S T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스틱 막대기 letter flower bird 다음에 뭐 chair 힐 nest 전부 다 무슨 시고? 이름 시고 셀 수 셀 수 하나 둘 셀 수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쓰지 않다 그랬습니다 문장에 쓸 때는 만약에 처음 나왔는데 한 개면 어떤 대화나 글에 처음 나왔는데 한 개면 더 스틱 대화에 처음 나왔는데 여러 개면 더 스틱스 여러 개면 스틱스 아까 얘기했던 그걸 다시 얘기하면 더 스틱 아까 얘기했는데 다시 얘기하면 여러 개면 더 스틱스 이런 식으로 문장 속에 쓰입니다 아까 얘기했는데 여러 개면 더 스틱스 아까 얘기했는데 한 개면 더 스틱 더 스틱 처음 얘기하는데 여러 개면 더 스틱스 그냥 스틱스 처음 얘기하는데 한 개면 어 스틱스 어 스틱스 어 스틱스 어 스틱스 어하고 여기 s 부칭만 서로 싸웁니다 여기 한 개라고 그러고 여러 개라고 그러고 배신 때렸잖아 A letter, the letter, the letters, the letters, the letters 이런 식으로 쓰이게 될 겁니다. OK, 그럼 문장들 만나보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볼까요? It is a hill. It is a hill. It is a hill. 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부르면 될까? What is it? 그럼 뭔데? 만약에 멀리 있어 언덕이. 그럼 it 대신에 멀리 있는 한게? There. There는 거기에 인데요. There. 저거 저거 저거. 저거. That. 저거 뭔데? What is that? It is a hill. 이거 언덕이잖아. 바보의 언덕도 몰라. 됐습니까? OK, 계속해서. It is a flower. It is a flower. It is a flower. 됐습니까? OK, 그래서 a flower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한다고? What is it? It is a flower. 계속해서. It is your nest. It is a nest. It is a nest. It is a bird. It is a bird. OK, 멀리 있어. 저 새가 멀리 있어. 저거 뭔데? What is that? What is that? It is a bird. It is a letter. It is a letter. It is a letter. OK, 가까이 있어. What is this? What is it? What is it? What is it? What are there? It is so many. OK, O.K. There's a one next to it. There's one next to it. There. There's one next to it. T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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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이거 뭐야? What is this? 저거 뭐야? What is that? 저것들은 뭐여서 그래? 저것들? They're 아, they're입니까? They're는 저기에입니다, 저기에 이건 아무 관계없어요 어디야, 이건 어디 지금 하는 건 다 무엇이야, 무엇? 저것들 These, uh, they Those Those 가까이도 여러개 와, 진짜 이거 진짜 많이 해줘야되네 The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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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Death Those 어? 얘들은, 암만 길어봤자 Is 어, Is? 같이 쓰는건 Is, 암만 길어봤자 자 남자야? 이 이 뭐라고? 이 이 도스 도스하고 디즈는 암만 길어봤자 데이 자, 이거 좀 구구, 뭐, 저 TH를 시작하니까 막 헷갈리는 모양이네요 어 어 대열가 왜 자꾸 나와, 대열가 어 대열은 어디, 저기 어 어 어 어 어 몇 번까지 내가 설명해야 되는지 이거, 한번 재볼거야 그니까 네 오케이 지금 이제, 민준이가 신기록 달성하고 있어 지금 어떻게 이거를 뭐, 열, 열 내가 똑같은 거 몇 번 설명한다고 그랬어 어 여덟 번까지 설명한다고 그랬지 네 지금 내가 너한테 열, 일곱 번째 설명해줬어 어 오케이, 그 다음에 It is your stick It is your stick It is your stick 막대기 가까이 있어 이건 뭐지 데이 데이 이거 뭐지가 뭐였어, 이거 뭐지 어 어 What is this 어 What is this 이거 뭐지 What is this 저거 뭐지 What is this 이것들 뭐지 What are 도 도 도우스 디즈 디스하고 발음이 비슷하다니까 디스하고 비슷해 이것, 디스 이것, 디스 이것, 디스 이것들 디즈 어 저것은 데이 저것들은 도우스 도우스 안만 길어봤자 이 비 그래서 비 동사랑 같이 쓰는 건 이즈 안만 길어봤자 데이 그래서 같이 쓰는 비 동사는 알 알았어? 네 오케이 그래서 전체적으로 주어진 건 잘했는데요 옛날에 설명한 걸 자꾸 까먹습니다, 그쵸? 자원 그래서 그니까 오늘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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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들 뭐였어? 두 디즈 저것 됐 저것들 도즈 알겠습니까? 네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